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 24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불모지 같았던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관련 지원과 권리 실현을 위해 70년 동안 노력해온 곳이 있는데요.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954년 장애인과 가족의 권리 실현,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조직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단체로 활동을 시작해 협회는 올해로 70년이 됐습니다. 그간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장애인과 단체, 미래세대가 함께 힘을 모아 장애인 권리 실현을 이뤄왔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70주년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협회는 70주년을 맞아서 장애인이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협회가 태동했을 당시에 절박함과 각오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국내 최초의 장애인단체로서 장애인 권익증진과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오신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뜻깊은 것 같고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인 권익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 일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장애 아동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을 고민하고 이끌어온 재활협회는 개발도상 국산국가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등 권리와 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포용사회를 위한 여정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